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 이한철의 슈퍼스타로 2013년 9월 14일 토요일 밤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넉넉함이 주는 편안함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그래 물질적으로 넉넉하면 좋은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넉넉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선배가 리더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보면 사실 밑에 있는 사람까지 불안해지잖아요. 위에서 넉넉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여야지 뭔가 믿고 따라가고 멘토가 되는 여유로움도 보이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선배나 위에 직장 상사가 막 쪼들려 하고 막 조바심내 하고 내가 조금만 올라가면 막 누르는 것 같고 막 이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너무 그렇다 그거는 넉넉해야죠.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저희가 또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보는 의미에서 이렇게 오프닝 준비했고요. 오늘 기대해도 좋아. 렛츠고! 이분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야 이분들 진짜 슈퍼주니어 키스더 라디오 또 나오셨네요. 틴탑! 1위까지 한 이 틴탑이 슈키라에 납시워주셨는데 조금 이따 모셔보도록 하고요. 저희 쿨FM 가을맞이 이벤트 아일러브 라디오 슈퍼주니어 키스더 라디오에서는요. 숨어있는 애청자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로 슈키라가 듣고 있는 거 맞죠?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라고 쉬지 않고요. 오늘도 예고 없이 갑자기 행운의 번호 그리고 행운의 자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에게는요. 최고급 라디오를 비롯한 푸짐한 선물 드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귀 쫑긋 세우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고맙습니다. 후원 ellos 피아보도록 하세요. 그래서